대범씨가 나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. 대범씨는 홀랜드 교수와 다시 일을 시작했다. 홀랜드 교수가 자기는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니 놀듯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고 대범씨는 그 말에 감동받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다. 홀랜드 교수에게 일을 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배워가는 것 같다고. 또 맛있는 거 먹자고? 아니, 대호 만나러 가서. 어? 대호? 나더러 친하게 지내라며. 철 좀 들었나 보다? 어? 야. 에잇. 너 뭐하냐? 뭐?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, 핑기기. 아, 속이 다 우려가, 진짜. 핑기는 어디에 핑겨? 다음이 더 가래. 핑겨? 어? 엄청 재밌네, 핑기기. 이리 와! 겨울아! 가자, 물어! 빨리! 야, 겨울이 내놔! 이리 와, 가자! 빨리 잡아, 잡아. 겨울아, 빨리 물어 버려! 발짝할 거야! 야, 겨울아, 겨울아. 이거 봐라, 이거 봐라! 이거 봐라! 아, 제발! 대범 씨. 네? 여기 남은 거 후회 안 하세요? 안 해요. 여름 씨는요? 저도요. 정말 충분하다.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지만 나는 지금 충분하다. 살아 보자. wr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